저 뭔 말이야? 저 기타 국제목이 뭐였더라? 아람부라 이줄씨가 기타친구 아니죠? 아 기타요? 요지는 그 프로그래머가 아직 미성년자고 보호자야 그럼?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보호자는 누나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마법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반쯤은 맞았고 반은 완전히 틀렸다 넌 요즘도 환각을 보냐? 아니요 잠시만 또 어디로 가지 말고 이제 안 보인다면서? 너 아까 뭐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지켜봐 주던 순간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대표님까지 죽을까봐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난 안 끝났어 이 게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이예요? 우리가 애인 사이라도 되나? 진짜로 미쳤어 난 안 미쳤어 레벨 피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막혀요? 방법이 없어요 이거 밖에 어떻게 혼자 가야 되나? 걱정하지 마요 멀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로지 그 생각만이 들었다 내가 좀 못 건넨 일이 있어서 어디있어 두려워서 죽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지 않아서 이제 나한테 맡겨요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치 그치 그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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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